어! 여러분! 안녕하세요. 혓끝의 연애의 남자 주인공이에요. 안녕하세요. 투포케이 기수입니다. 어? 투포케이 기수요? 투포케이 아시나요? 투포케이 아시나요 여러분?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요. 어! 기수가 아네요. 갓기수 덜덜 나왔어요. 투포케이 아시나요? 가장 유명한 노래 하나만 해주세요. 야!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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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깜짝이야! 어머 어머 이상한 사람이야. 깜짝 놀랐어. 어... 요거 지금 혓끝의 연애. 기다리고 있어요. 대기중 대기중. 아이고! 혓끝의 연애. 어? 지금 세국 옆에 계실건가요? 아니요. 저 갈려고요. 어디로 가시게요? 저.. 팀이 없어졌어요. 팀이 없어졌어? 아? 조금 있다가.. 네. 혓끝의 연애 많이 사랑해주세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투쿠키의 기수였습니다 안녕 다시 아이고 다시 요 분위기를 이어서 아 보노보노님이 눈치킹이라 누구누 조감독님 방금 지나가셨구요 조감독님 누구시죠 누구시죠 조감독님이